2023년에 변화하는 모습에 대한 두 번째 소식입니다. 올해 가장 큰 주목을 받는 변화죠. 6월부터 만나이가 적용됩니다. 생일이 지나지 않으면 최대 2살까지 어려질 수 있는데요. 정확히 만나이가 무엇인지 또 왜 시행하는지 만나이에 대해 자세히 전해드립니다. 올해 6월 28일부터 만나이 통일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나이가 만나이로 통일됩니다. 만나이는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생일에 1살을 먹는 나이로 출생일부터 1살인 세는 나이,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는 연나이와 혼란을 줄이기 위해 통일했습니다. 즉 만나이는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최대 2살까지 어려질 수 있습니다. 이번 변화는 사회, 행정, 의료 등에서 혼란을 줄일 뿐만 아니라 서열문화 타파기대, 국제적 기준과 통일, 체감나이 하향 등으로 국민의 80% 이상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. 한편 출생 후 만 1년 이전 아기에게는 개월 수를 표시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. 법제처는 문화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. 안녕하십니까 가은혜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. 또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